여성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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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성독서 프로봇서 이 이 지 실로우를 보여주세요 자 지금 이민지 선수와 김근영 선수의 대결인데요 이민지 선수는 프로봇서지만 김근영 선수는 사실 코치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생활복싱 2승이 답니다 스탠스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백은 엄청 잘 쳤어요 프로스타일인데요 아 그래도 아 지금 이민지 선수가 굉장히 노련합니다 무엇보다 김근영 선수를 응원하고 싶은 것은 풀 주이스크 머리 머리 이민지 선수는 풀 위닝이네요 풀 위닝인데 주이스크 아 지금 습방 아 굉장히 여유가 있는 아 지금 스탭 이민지 선수 날씨가 좀 수연해져서 감정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성극서전입니다. 다음 경기도 기대됩니다. 보디! 역시 프로라서 보디를! 굉장히 표정에도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웨더의 쇼서럭 아닙니까? 오늘 유혹을 하고 있죠? 펀치를 내라! 이민주 선수도 처음에 1전 때는 상당히 고전을 했는데 2전 때는 잘 살았습니다. 2전 1패거든요. 그 1패가 엄청 센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1패도 확실하게 만드는 배우는 대기가 되지 않았나 그 여자 선수는 엄청 세죠. 제가 약간 올사퀴스입니다. 지금 알바를 안했네요. 이게 알고 있어요. 오! 오! 빙근형 선수 준비를 많이 해왔네요. 네. 조금 떨어진 것 같긴 한데 오! 오! 여유를 부리는 와! 방금 버킹에 이은 스텝 바꾸기는 기가 막혔습니다. 프로를 상대로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 오! 투왕투! 자! 30초! 30초! 자! 여러분들 두 선수한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오! 오! 지금 대비겨가 살짝 돌아갔어요. 우리 남성용이라 좀 크거든요. 와! 아! 아! 어우! 여러분들! 민지 선수는 효과적인 잽을 좀 더 많이 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잽이 굉장히 날카롭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센터 센터 지금 약간 유효했어요? 오빠 들어갔어요? 지금 앞선 더블! 앞선 더블이에요! 스트레이트! 경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경기에! 지금 시범 경기지만 경기입니다. 김은영 선수 김은영 선수 시량이 좀 있네요. 생활 복싱 대회도 전승입니다. 라이센스 딸 정도는 되는거죠? 딱 그 정도 되는거죠? 1만 더 연습하면 되는거죠? 1승은 쉽지가 않죠. 아! 보디! 보디! 와! 굉장히 세련된 기술을 지금 잠깐 당황했어요 김은영 선수 와! 보디 샷 계속 허용하고 있는 와! 자! 우리! 다음 선수도 준비해주세요! 김영민 선수 자! 우리! 다음 선수도 준비해주세요! 김영민 선수! 아! 죽음! 자! 지금 현대백화점 보안요원들이 보안을 안하고 지금 우리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 찢기면은 잘릴텐데 제가 잠깐 붙여드릴게요. 오! 렛붓붓붓붓붓붓붓붓붓붓붓 야! 이 밀리지마! 자! 마지막이니까 양성 또 한 분 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와! 지금 김은영 선수! 오! 자! 오! 와!